오, 저거 이제 버리려고 내놨나봐. 은서야, 신기하다, 그치? 왜? 그러게? 좋아 윤서야? 이제 쪼어있으면 끝날 것 같은데 왜? 여기 있는지? 응 맞아 이따가 재밌어? 그러게, 윤서가 좋아하는 차들이 엄청 많네, 오늘. 오, 이제 하나 남았다. 오, 이제 하나 남았어. 그러게. 이제 끝났다. 신기하다, 그지, 윤서야? 이제 끝났나 봐. 오, 저것도 그러게. 저것도 움직인다, 그지? 저기 있는 것도 다 다눕는 거야. 어? 떨어졌다 윤서야 재밌어? 음! 집게 집게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딱 잡았다 그치? 이제 마지막인가? 우와! 한 번에 죽을 수 있을까요? 이제 끝났다 우와! 엄청 대단하다 꾸지 쓰레기차 우와! 쓰레기가 날아가지 않게 저렇게 위에 그물을 치는 거야 알았지? 윤서야? 응? 아니야 저렇게 해서 쓰레기 안 날아가게 하는 거야 덮어주는 거야 그러면 쓰레기들이 날아가지 않고 저렇게 잘 있어 쓰레기 누가 쓰레기를 산부로 걸어서 그게 자연이다 분리수거 잘 해야 돼 그치? 누가 버리냐? 여기 바닥에 쓰레기 버리면 안 되지 누가 버렸어? 그러게 그러네 끝났다 이제 빠이빠이 해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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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차야 안녕 빠이빠이 가만히 치고 가 이제 간대 쓰레기차 네 우리 털이 가나? 알았어 가자 고! 안녕해줘 안녕해줘 가자